내가 꿈같이라면 좋겠어 내 모습은 너를 위해 반짝이며 예 난 너를 위해 생선이 된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겠어 감사합니다 오늘 고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폰을 들어서 저희 배우들 사진을 마음껏 찍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찍어주신 사진과 영상은 예매처나 각종 SNS 그리고 블로그 후기를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어쩌면 오늘이 미래에서 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썸데이 바를 나가신 후로부터 다가오는 미래에 두려워 마시고 맞서 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일으켜봐야 기적이 이르냐 이르냐 태양에 가면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도망가오는 미래에 도망가오는 미래에 도망가오는 미래에 기회는 오늘은 갑자기 떠나지만 빠르게 기회는 깜짝 기다리기만 해서 날을 그려낼 무대에 영향을 받아드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바람에 그 맘장이는 저 아름답다 그대여 두려워 말고서 여긴 나의 저녁 감사합니다 전 우리에게는 참을자 으샤라 으샤 새해가 즉 되고 그 다른 집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네가 힘들고 지칠 때 너를 위로 밀어줄 내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너로 인해 할 말을 넘었고 우울 들었고 사랑을 배웠어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억할게 순간이 보여 처음이된 그 어두움나 저희미생님 허니나 감사합니다.